통삼겹, 통삼겹 구워 도와드릴게요. 우와, 칼집을 많이 해보셨네, 진짜. 형, 뭐 소금만 쓰면 돼. 여기 누우면 돼, 이제. 하나 더, 저거. 해서 고리, 고리. 아유, 고생 많아. 비 온다. 내가 빗방울 내가 맞았나? 비 오는데요. 어, 여기 비. 어, 이거 기타. 비 쏟아진다. 이거 어째 썼나, 이거? 비 쏟아진다. 장비들, 장비들 어떡하지? 기타 숨겨, 기타 숨겨. 야, 이거 조심해. 일단 잠깐 준비했다가. 장비 때문에 이거 잠깐 저거 해야 돼. 큰일 나, 이거. 비가 와. 많이 올 것 같다. 난리 났네요. 많이 올 것 같다. 야, 아스파라거스랑 좋아 봐. 형, 맛있게 해 줄게. 선배, 그거 계속 구우시기여? 그럼. 이게 캠핑이지. 이게 낭만 있잖아, 우리끼리야. 비 와도. 이게 진정한 캠퍼들. 비 피하고라면 캠퍼가 아니거든. 이거 완전 와인 안주다, 그렇지? 어? 이거 뭐, 레시피를 보고 익히신 거야 아니면 그냥 하나가 그냥. 아니, 그냥 먹는 거야, 이거. 레시피가 어딨어. 근데 그냥 솔직히. 버터에다가는 기타 구워도 맛있어. 그렇겠다. 진짜 맛있다니까, 송현아. 더 맛있겠지? 아까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 우리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젓가락 3개 가져올게요. 카메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다고. 짜? 아니, 훨씬 맛있는데. 그치? 더 맛있잖아. 아, 또 죽인다, 이거. 아, 진짜 맛있지. 그냥 이러고 노래합시다. 널 만나면. 우리 낭만 있잖아. 또 안 죽어 유명가죽 끊어오면 제일 먼저 이겨먹어도 떠오를 것 같아. 술 한잔 할 때 유명가죽 얘기 나오면 이게 이뻐야. 그때 비와서 그랬잖아요. 야, 또 신호 왔었는데 이제? 네. 코덕이 좋네요.